어? 됐다! 됐다! 됐어? 보여? 와... 혹시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아 아 아 아 이제야 보여? 아 진짜... 아 나 진짜... 힘들 군들!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군들! 아 보고 싶었어요... 아 씨... 영혼을 해놓으면... 실력이 있느냐고요? 당연히 안 늘죠 어? 걔를... 걔를 왜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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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나지... 아 안나지... 보여 드릴게요 제발... 아... 죽는 거 말고 다른 거 보여줘야... 죄송합니다... 아... 스파이크 다운! 아타까커 스파인! 어...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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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큐 뛰어봐! 아! 나 1을 했지... 좋아 우리 팀... 좋아 그런거... 아! 질렀다! 더 질른다! 어... 어... 어 질렀어... 여기 있어 미드... 이쪽에... 나와봐... 나와봐... 제트 나와봐... 야! 아 미드 좀 질렀는데... 메이비... 메이비... 씨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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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데 왜 2킬이지? 왠데... 왠데... 자... 님들 우리... 차근차근... 저기... 얘기해봐요... 자... 제 듀오... 네버기브업... 2킬... 12댄스 4 5 C...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님들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하언데 Z... 20K B 킬... 로우지... 솔직히... 염막 차이는 별로 안나거든요... 님들... Z 차이가 그냥... 뒤지게 나요... 뭐래요... 뭐래요... 내가 공격세금... 내가 형을 너무 못해... 차가 없어지는거네... 첫판... 첫판은 원래... 저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프이크... 스프이크... 어... 아... 이거... 원래 첫판 이제 지고 가는거 알지 형? 네... 첫판 지났거든요? 야이... 폐작 듀오련들아... 폐작이... 개 열심히... 하... 나 안봐줘야겠다... 하... 하... 춘추님 그래도... Z픽하는거... 세계 원탑으로 잘하시네요... 하... 그럼... 랩핀님... 하... 제트도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이번판 증명할게요... 저는... 저는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 하... 보시던가요... 하...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에이스 두번? 하... 오케이... 이번판에 에이스 두번 할게요... 아... 오늘 이지... 모르겠네요... 네... 에... 에! 에이노비... 아... 춘추님 존 들어가 있으려 했는데... 안 오는거봐... 아무리 사이트... 파밍하이.. 하... 시작... 요거는 다 맞을 만 아시다... quê... 오! 오! 근데 이번에 사이퍼가 계속 비를 봤기 때문에 상대도 이제 이 앞쪽은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아주 그냥 아주 무심하게 나온단 말이야 잘 봐요 아 나 진짜 나는 나 두 번 했으면 죽어야 돼 더 하면 이거 미안하다 야 이 4등련아 어 야 1등 해볼게 잘 좀 해봐 2등련아 오케이 저거 먹으러 간다 형 나 저거 따라와줘 나 같은 거 그냥 제대로 할게 진짜 안 때렸어 안 때렸어 나 지금 나 지금 화났어 나 화났거든 나 화났어 나 지금 형 제트 필 아 저거 못 잡네 딱 필 어 자기야 여깄어 볼게 어 어 야 이번 판에 무조건 15킬 이상 해야되네 오케이 어 어디지 오케이 튠즈 갑니다 힐 힐 힐 힐 자기야 나와봐 어 너 말고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아 야 나도 큰금 먹고 살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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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우리 뭐 어 어 좀 해볼까 시장 하나 있어요 내가 시장을 가려줄게 터뜨리로 돌아오지 않나요. 30분만 남아있어 자기가 와봐 잡았다! 잡아줘! 스파이크 잡았다 스파이크 잡았다 스파이크 잡았다 스파이크 잡았다 스파이크 잡았다 이거 보여주면 아 나 진짜 아... 아 님들 보여준다니까? 오우 쉣 오마이갓 어떤데 님들 님들 어때요? 아 나 어떤데 아 진짜 개섹시한데 나 하 님들 여기 있거든 무조건이거든 파밍 나왔다 아 너무 빠르게 필밀 오퍼 보여줘 라하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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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 해야지 너 하 manera 아 아 아 아 아 아 쉽네 애들이 어 아 쉬워요 아 진짜 어 좋아 아 제 말 안 듣게 말 안 듣게 생긴 재민이 목소리 아 어 빔에 빔에 나는요 다시 있지요 이리와 하 맞아 하 쉬워 아 쉬워 님들 첫판은 이제 봐주는거고 예 두번째 파는 이제 다르죠 하 앳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